안녕하세요. 촛불지안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과 성남FC, 백견동, 그리고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건은 수원지법에서 받고 있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측에서 이번에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 심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한 곳에서 진행되는 만큼 수원지법 기소권도 서울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자, 이 대표가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명명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많은 반대 증거와 증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성태가 안보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했다거나 공개된 국정원 비밀문건은 결정적이죠. 이런 것들이 이화영 재판에서는 제대로 증거 채택이 안됐습니다. 이런 재판부에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김혜경 역사 재판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나온 대부분의 증언들은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배 씨도 자신이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10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재판을 모두 종결시킬 만한 결정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날 어떤 증언이 나왔고 이 증언을 들은 검찰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기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대선 경선 캠프에서 김혜경 여사의 수행팀장이었던 서 씨와 수행비서였던 동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수행팀장의 증언을 요약하면 처음 수행 시작할 때 사모님께서 선거 캠프 카드로 본인 식사비만 결제하면 된다.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 말씀하셨다. 그 뒤로는 제가 알아서 계산했다로 모아집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원칙만 당부해 주시고 그 뒤로는 내가 다 결제했다. 이후 늘 선거팀에서 2차 검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서 씨는 선거 기간 당시 여사 본인이 직접 카드로 식대를 결제하는 일은 없었으며 식대 결제에 관해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증언한 겁니다. 식사 대금 결제는 배 씨의 단독 행동이며 본인은 아는 바가 없다는 여사님의 주장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증언이죠. 이 같은 증언이 나온 건 수사기관 조사를 포함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 수행팀장 서 씨는 지난 9차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런 발언은 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검찰과 증인의 공방이 벌어지는데요. 이 같은 중요한 진술을 지난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왜 언급하지 않았냐고 따지는 검사에게 딱히 질문하지 않아서 대답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증인이 검사 의도를 정확히 짚어낸 것인데요. 검사가 당시에 일부러 질문하지 않은 게 아닐까요? 불리한 진술이 나올까 봐 말이죠. 변호인은 배 씨가 증인도 모르게 결제한 걸로 보이는데 맞냐고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데요. 서 씨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배 씨의 단독 행동이었다는 걸 명확하게 증언한 겁니다. 도대체 왜 배 씨가 그날 10대를 결제했을까 생각해 봤나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배 씨가 선거 캠프에서는 직위도 역할도 없었는데도 여사 일정에 관심이 많았다. 극단적으로 오지랖을 부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나중에 했다. 배 씨가 자주 전화를 걸어 김 씨의 일정 등 여러 가지를 물어오곤 했었다. 선을 넘는 관심이 불편하다고 표현한 적이 있다.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동무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며 캠프에서는 여사 일정을 외부인에게 말해도 되냐며 마찰이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 씨가 여사 측근이라고 자부하던 자신이 소외되는 것을 경계했고 계속적으로 여사 곁에 가까이 있고 싶어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식사비를 자신이 결제한 게 아닐까 합니다. 캠프와 여사와는 상의도 없이 말이죠. 자 계속된 불리한 증언에 급기야 검찰은 미리 짜고 나왔냐고 의심하는 데까지 갔는데요. 그 이유가 너무 빨리 대답한다는 황당한 이유입니다. 검사는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많은 양의 녹취록을 짧은 시간에 보여줬는데 증인이 비교적 빨리 답변한 점을 두고 이렇게 질문하죠. 변호인이 녹취록을 여러 개 보여줄 때 저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갔는데 증인이 빠르게 캐치해서 대답했다는 느낌이다. 혹시 오늘 증언 전에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과 논의나 상의한 적이 있느냐. 이에 서 씨는 없다고 딱 잘라 대답했습니다. 질문이 여기까지 갔을 때는 검사가 꽤나 당황한 듯 보이는데요. 자신들이 매번 그런 짓을 하니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자 정리하면 김혜경 여사는 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라고 수행팀장에게 말했고 수행팀장은 본인이 다 알아서 처리했다. 여사는 자신이 직접 결제하거나 관여한 일이 전혀 없었다. 배 씨의 결제 사실은 캠프에서도 전혀 몰랐다로 정리됩니다. 이번 재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의 주장이 말이 안 됩니다. 자신들이 턱할 비를 마음대로 써보니까 남들도 그런 줄 아나 본데요. 단돈 10만원 때문에 선거를 망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촛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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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